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병상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은 거죠. 병상수에. 그런데 또 수도권에 정확하게 6600병상을 신설한 것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공식화는 안 했는데 오늘 김홍식 원장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기구하셨는데 전공이 없는 의료현장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가운데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다면 온전히 모든 전문가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의과대학 부속병원 96개에 7만 2463개 병상이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추가 6600병상 등 거의 8만 개다라는 병상을 전문의로 전담하게 한다고요? 저 병원들 중에 전공이 더 뽑으려고 억지로 합병하여 세운 분원들도 적지 않을 텐데 30%가 온전히 남는다면 요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홍식 원장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이라도 현재 한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유지되어 온 것이 전공의들이 희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전문의나 의대 교수님들 희생을 많이 한 거죠. 가나사분들도 물론이고 숫가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데 전공의들이 희생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죠. 그런데 숫가를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의를 또 다 대체한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숫가를 가지고 그리고 건강보험 여름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병원 전공이 없는 상급병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현실주화하는 겁니다. 교양 삼아서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병상들이 대개 한 2천에서 3천 정도 되네요. 서울 아산병원이 2,700병상 신촌 세브란스 2,400 삼성 1,985 서울대 1,767 이렇게 이런 병상들이 충남대병원도 아주 크네요. 1,303 충남대병원이 지금 자본 잠식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충남대병원에서 무려 4,70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세종 충남분원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자가 이러면 한 470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 빚들을 다 합치게 되면 얼마나 빚이 많겠습니까? 한국에. 6,600억 여름 정도 신규 병상을 찍기 위해서 전부 다 이런 빚을 끌어왔었을 거 아닙니까? 아주대의 병원은 1,166, 전남대가 1,178, 전북대가 1,139, 병상들이 대개 1,000대 정도 되네요. 여러분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병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건물 짓고 병상을 여러분 늘리는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 전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병원에 건물하고 인프라 투자를 했구나.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4개, 경제협력개발 평균 병상은 4.4개, 2.8배가 많은 겁니다. 여기다가 6,600개를 수월에 더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딱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덫에 빠진 겁니다.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과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글을 소아청토년과 과장을 하시는 분께서 대한민국 의사수는 적지만 부족하지는 않다. 의로 사태가 터지기 전에 쓴 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정부는 필수의로 붕괴의 원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서 찾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며 이것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의로계는 이전부터 의사수가 아니라 배치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필수의로를 담당하는 병원은 의사가 없는데 개원이만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로계의 지적에도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은 정직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정책이란 것은 정직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항이란 것은 자료나 통계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로계에서 대부분 다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완장찬 사람들이 다 깔아뭉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고집을 씌우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악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는 덕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된 정책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거짓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덕담대로 잘 풀려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를 쳤는데 잘 되기를 바라기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필귀정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에 오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사를 관통하는 사필귀정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녹아나가지고 거짓된 정책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덕담을 하지만 잘 되기가 힘들다는 것은 인생사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어떻게 뿌린 대로 여러분들 거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한 쪽에 써야 되고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의료사태 불거지 전입니다. 2023년 12월에 나온 아주 잘 쓴 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경제학 한 사람 눈에 보면 경제학은 여러분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조병욱 소아청 전율과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리소스 엘로케이션 자원배분입니다. 배치 문제입니다. 배치.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필수 의료 전공의를 전문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소아청소년과 여러분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왜? 수가가 낮고 의료 소송이 빈번하니까. 신경외과를 했는데 본인은 신경외과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것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가족을 위험하게 만드니까 그 매너를 뭡니까? 그냥 장롱맨으로 여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배치가 잘못된 건 왜? 가격이 왜곡돼 있습니까? 가격이 여러분들 디스토션 왜곡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얼마나 사회 수준이 낮았냐 이야기죠. 다 대학 교육을 나왔을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 사법고시실 때 다 경제학 원론을 배웠을 건데 행정고시실 때 다 경제학 원론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무지막지 않지 이론이라든지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깔아뭉개고 의사들 이야기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벌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입니다. 대한민국 수가 여러분들 인구 100만 명당 79.21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 18.38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만 개당 병원 숫자입니다. 개원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가 국가 전체 평균값이 29.97개인데 한국은 약 2.6배 이럴 정도로 병원이 많습니다. 2위 그룹 국가들보다도 2배 이상 병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의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 선진국인 겁니다. 의로 선진국 여러분들 이 보시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이렇게 찬찬하게 무슨 일을 팩타 사실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야 그래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의로 사태도 이렇게 팩타 의로 통계나 이런 것을 착하게 보게 되면 보려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럼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의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인구 천명당 병상수입니다. 한국은 인구 천명당 12.65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인 겁니다. 한국에 병원도 많고 병상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한국은 평균보다 약 2.6배 정도 더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의로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국가입니다. 경제도 많이 성장했지만 이렇게 의로 인프로가 탄탄히 갖추진 나라는 겁니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오드라지 이러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만반의 준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등인 겁니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인구 여러분들 100만배당 병원수가 압도적 1등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뭘 뜻하는 거 아니까 한국의 의로 인프로가 상당히 잘 때 있는 나라다 한 거죠. 여기다 6600개 병상을 또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자원을 자원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그 자원이 투입되는 게 훨씬 생산적인데 의로 분야에 과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병원 짓고 병상 짓고 하는 것. 최근 병상은 엄청 수가 많은데 병원을 돌리려면 이런 병원을 이렇게 병상수가 많은데 병원을 돌리려면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숙가는 낮은 겁니다. 그럼 병원이 숙가는 낮고 병상수는 많고 병원은 돌려야 되면 적은 의사를 뽑아가지고 의사를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의로가 전공의도 중노동이지만 전문의도 중노동이고 의대 교수도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개원이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의사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은 뭡니까 중노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숙가가 낮으니까 숙가를 여러분들 낮으니까 진로 횟수를 높여야 되니까 대학병원의 수술을 뭡니까 밤낮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현역의사께서 어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전임일을 하고 나온 외과의사를 말을 들어보니까 대학병원 외과가 매일 10시 11시 저녁이 돼야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전공의와 전임일의 저임금을 갈아 넣어도 적자니까 밤늦게까지 수술해야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낮에 수술한 것으로 수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학의 이름들 최소 60%에서 80% 정도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인 전공의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대학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들어가서 이러면 직접 경험하고 탐방하지 않더라도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니까 의사일수력의 60% 정도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착취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병상수는 많고 병상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의사수를 줄이고 전공의를 쓰고 밤낮으로 병원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대략 상황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서 문제가 불거졌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번 전공의를 의과대학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도권에 6,600병상이 신설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병원장들이나 경영진들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이 회비를 했겠죠. 6,600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싸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는 전공의 공급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면 아마 그걸 높인 것 같습니다. 바크로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늘린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현직 의사께서 아는 지인이 선배가 아버지 않게 이런들 병원을 물려받아 가지고 결국은 한자수도 많았는데 적자가 누적돼서 이런들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진로의 이름 종합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아버지 않게 이런 병원을 물려받았고 아버지 않게 병원을 물려받았을 때는 꽤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 부채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을 돌리도 이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가격인 겁니다. 그런 가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번 의료 사태가 터졌을 때 의과대학 병원 교수가 얼마를 받는다 의사가 얼마를 받는다 물론 성형이라든지 이런 분야처럼 비급여 분야가 있는 부분은 많이 버시는 분도 나오겠죠. 그러나 병원 자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 남아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여러분들 허가증은 떨어진 것 같아요. 5년 이내, 2028년입니다. 이게 2023년 기사입니다. 수도권 6천 병상 개원 시 지역 의료 붕괴,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시책 곧 발표 예정, 대학병원 등 분원 병상 단계적 오픈 필요, 의사 2,500명과 간호사 1만 2,000명 수도권 블랙홀, 그래서 아마 간호사 숫자도 계속해서 늘리는 모양이죠. 이미 여러분들 OECD 여러분들 기준 최고치인데 조만간 병상 수급 시책을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5년 이내 수도권에 증설될 6,600병상에 대한 대책 발언이 시급하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간담회에 참여한 신응진 순천항대 부천병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6,000병상이 증설될 경우 의료 측에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 병상 수급은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병원급 대학병원급 병원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2028년까지 수도권 9개 대학이 6,600병상 규모 11개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병상의 광급고임은 의료인력의 가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하고 의료장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6,600이 거의 다 그냥 대부분 다 주어진 모양이에요. 여기 1,000병상마다 의사가 3,000에 4,000 간호사가 2,000이니까 딱 여러분들 산술로 계산하더라도 전공이 몇 명 더 필요하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병원비가 하나 만드는데 1,000병상 만드는데 4,000에 5,000억 정도 투입되네요. 청나지구의 서울 아산병원, 송도의 세브란스병원, 광명의 중앙대병원, 마곡의 이대병원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이미 수도권 내 병상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그렇게 딱 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6,600병상을 늘려야 되고 거기서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이 필요하니까 간호사도 늘리는 방법을 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전공위를 늘려야 되니까 의과대학 졸업생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떠돌던 6,600병상에 필요한 전공위를 학중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손을 댔다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추측한데 올해 내에 한두 달 사이에 전국의 의과대학 병원들이 일시에 반 이상 디폴트를 선언하고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은 의료지역이 펼쳐지라 예상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분 같은 게요. 물론 이게 시점이라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워지는 경영 상황을 정부가 무슨 지금 세금 수입이 풍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95조 원 넘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수련병원을 다 구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구제할 명분도 없고 정책 실패에 따라서 피해를 봤지만 정책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조해야 될 명분이 없고 각자 알아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죠. 필수과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돈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필수과 의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주 일찍 관두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은 참겠는데 가족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송 한두 번 걸리면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필수과를 하시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의사선생님 같아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러면 가족들을 위험하게 봤더리냐 이야기죠. 얼마 번다고 여러분들 의료소송을 대학병원은 대학이 여러분들 지불하지만 개원이는 자기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원이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기에 한 번 소송을 당해 이런 매듭대를 지불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지탱합니까 지탱하기 힘든 거죠. 8월 말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철회 가능합니다. 수능 접수 이전까지 철회하면 그나마 이 나라 의료를 다시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조언하는 거냐. 그러나 지금 8월 벌써 오늘이 8월 7일인데 그분 아마 바꾸기 힘들 겁니다. 나도 그렇게 이런 고집이 센 사람은 처음 봤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